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캠프에 합류하는 문제, 이게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두 사람이 결별하는 것인지, 이렇게 변곡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최고위원회를 주재를 하고 총괄선대위원장을 김종인으로 하는데 이 안건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그리고 이준석과 김병준 이 두 사람의 상임선대위원장을 안건으로 올려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옮기지 않은 것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제3절을 통해서 그렇게 연락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안건을 올리지 말아라 하는 것이었는데 윤석열 전 후보도 오늘 이 안건을 처리하면서 당사자가 하루 이틀 시간을 좀 달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시간을 달라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또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달라고 한다는 것은 가운데 진위를 파악하려고 왔다 갔다 했던 아마 임태희 전 의원이 상황을 알아보니까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전달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도 지금 이 사이에 지금 뭐 시간을 더 주고 그리고 좀 더 설득해 보겠다,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돼서 그래서 지금 김한길과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등이 합류를 하고 그리고 이 선대위가 출범하는 것 같은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결정적으로 거기에 합류할 생각도 없고 거기에 갈 생각도 담간 없다, 이렇게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주고 있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김한길과 김병준 이 두 사람에 대한 비토 의식이 아주 강하게 남아있고 또 하나는 장제원 의원을 윤석열 후보의 비서실장으로 앉히겠다 하는 그런 의중을 듣고 절대 용납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의 선대위원회의 총괄선대위원장을 한다면서 지금 윤석열 후보를 자기 밑에 그리고 전체의 스태프들을 말하자면 선대위를 자기 혼자서 컨트롤하고 장악하겠다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주고 있습니다. 이 선거가 윤석열 후보의 선거이고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 문석열 후보는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김종인은 대통령을 만들려는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 권력을 자기가 잉태하고 만들었다. 그리고 그 여세로 자기가 권력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파워게임을 하고 있다 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나 말고 내가 반대한다고 했던 김한길 그리고 김병준 이 두 사람도 문제이지만 그리고 장제원 자기와 아주 각을 세워가지고 대립했던 장제원을 감히 윤석열 후보의 비서실장으로 앉히지 말라. 이런 메시지도 윤석열 후보의 비서실장이지 김종인의 비서실장이라든지 김종인 옆에서 뭔가 업무를 같이 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을 보면 지금 김종인이가 아주 착각을 해도 많이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윤 후보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 수락 여부에 대해서 하루 이틀 시간을 더 달라했다. 본인이 최종 결심을 하면 그때 인상을 올리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이상규류가 있다는 것을 윤 후보가 먼저 공개를 했습니다.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를 통해서 윤 후보에게 최고위원회에 내 인선안을 올리지 말아달라고 알렸다고 합니다. 윤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이 직접 소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 전 위원장과 관계가 꼬인 이유를 기자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윤 후보도 아주 쿨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취재해봐라.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후보도 직접 알아봐라.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 그러니까 매달리거나 이렇게 업소화하겠다는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도 서울 광화문 사무실로 찾아간 기자들에게 선대위 합류를 고민하는 이유가 뭔가. 왜 고민하고 있나. 윤 후보를 만날 계획이 있느냐. 이런 물었지만 말없이 고개를 가로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대위 인선에 대해서 더 할 말이 없다라고 말을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두 사람 관계가 틀어졌다는 것은 20날 만남 직후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지금 언론 한국일보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윤 후보는 김병준 전 위원장과 함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이후에 윤 후보가 언론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선임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종인 전 위원장은 찬성한 적이 없다 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김종인의 찬성을 받아야 되고 김종인의 허락을 받아야 지금 움직이는 선대위원인가.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왜 이렇게 김종인에게 매달리고 있나. 이럴 때는 이때 윤석열 후보의 독자적인 정치력을 보여줄 때입니다. 김종인이 없어도 선거할 수가 있고 또 김종인이 없어도 당을 끌어갈 수가 있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돌파력이고 이게 윤석열의 캐릭터고 상품이고 브랜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김종인에게 계속 끌려가거나 김종인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것 같으면 윤석열 후보가 앞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통제하고 관리해야 될 국군 통수권자이면서도 대한민국 채도 지도자인데 이렇게 특정인 한 사람에 의해서 당의 비대위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을 못한다 하면 이거야말로 결정적인 패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김종인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아마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굳이 김종인과의 갈등이 있다는 걸 숨기지도 않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김종인이 없는 상황에서 이준석과 그리고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의 안건을 올려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종인이 이렇게 비투를 낳는 것도 지금 뭐 김종인 그리고 김병준 김한길 이렇게 삼김체제로 본인이 총괄돼서 완탑이 돼야 되는데 똑같은 권한을 가진 그래서 나도 그 3분의 1이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 의심도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전부 다 권한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야말로 아집이고 이거야말로 횡포고 고집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 모두가 다 더불어민주단도 그렇고 지금 여기 나기원 의원 전 의원이나 그리고 김태호 의원도 백의중권 하겠다고 하면서 자리를 내놓겠다. 어떤 자리를 내가 가질 가능성이 있었다면 그 마저도 내놓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저 밑에까지 내려가는데 김종인은 항상 위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 이 사람의 문제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재명보다 가장 큰 문제는 당 안에서 김종인이라고는 벽을 뛰어넘는 게 윤석열로서는 가장 큰 정치적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에서 대선 후보가 통합을 위해서라면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흡수해야 되고 그리고 때로는 없어도 해야 되고 과하지옥이라고 해서 옛날에 한신이 불량배 밑에 가랑이 사회로 지나간 것도 겪어야 되지만 지금은 김종인이라는 사람의 가랑이 밑으로 지나가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김종인이라는 사람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화합하고 통합하는데 걸림돌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차제에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아마 그걸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당 지도부의, 윤 후보는 오늘 당 지도부의 총괄선대위원장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총괄선대위원장 없이 선대위를 당분간 꾸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라고 한국일보는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 같은 메시지를 김종인 전 위원장 측에도 전달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매달리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겠다. 독자 행보를 하겠다. 이게 홀로석입니다. 이게 정치입니다. 이게 윤석열의 정치입니다. 자, 그런데 김종인 전 위원장도 물러서지지 않을 기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야말로 지금 본인이 윤석열 후보가 많이 뒤지고 있어서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아니라면 뒤지고 있는 걸 올릴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고 유일한 방법을 가진 사람 같으면 뭘 매달리든지, 뭘 업소를 하든지 알겠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도 앞서고 있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절반을 넘고 쓰는 상황에서 김종인 때문에 오히려 방해 요인이 되고 있다. 김종인이 킹메이커가 아니라 킹팍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김종인을 과감없이 버려야 되는 게 그게 정치인 것입니다. 그게 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선거 때마다 나타나서 역학관계를 이용해서 전체의 아우를 해서 내가 킹메이커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언제 킹메이커냐? 킹메이커 없습니다. 킹도 없을 뿐만 아니라 메이크도 없다. 자, 지금은 국민의 염원이 바로 킹메이커고 국민의 염원이 지금 대세입니다. 그런데 김종인은 국민의 염원을 딴 방향으로 틀어가지고 아주 정치공학적인 방법을 통해가지고 지금 자기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측근들을 이용해서 뭔가 작업을 하려고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오늘 이준석을 따로 불러가지고 질책을 했다고 합니다. 이준석이가 김종인을 만나서 질책을 경로했다 하는 뉴스가 YTN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라는 사람이 김종인이라고 하는 지금은 특별하게 여기 직함을 갖고 있지 않은데 거기 불려가서 심부름을 하고 있고 야단이라 맞고 있고 이런 상황이 오늘의 국민의힘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을 다시 완전히 개편해야 됩니다.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국민들이 원하는 정당의 모습 국민들이 원하는 야당의 모습이고 새로운 정치입니다. 이건 뒤에서 조정하고 빼고 이 사람은 된다 안 된다 그런 정치를 더 이상 보기 싫은 것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야당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입니다. 이 차제에 완전히 김종인을 정리하기를 강복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